자 리아인드 에서 플레이 해보면 네 어 그럴싸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후반에 가면 확 올라왔다가 후반에 살짝 안착되고요 자 이거는 지금 이 사실 우리가 굉장히 많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거 하기 전에 esc esc 몇 가지 설정만 더 진행을 해놓고 얘기를 할게요 자 이건 뭐 상황에 따라서 일찍 이렇게 사그러들 수도 있고요 늦게 사그러들 수도 있고 이 친구가 너무 진하면 이 그래프는 이 친구를 누르면 우리가 여기서 좀 크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진한 형태의 파괴 씨를 연출을 하려면 이런 식으로 리니어가 아니라 스무스나 혹은 스프라인을 이용해서 스프라인 훨씬 낫겠네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좀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아 사실 우리가 지금 이 간단하게 진행을 했는데 아직 여러 개를 더 진행을 해야 됩니다 특히나 이제 이 너프를 옆으로 이렇게 퍼지는 것도 우리가 플레이드 컨테이너를 따로 만들어서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설명을 쭉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추가적인 것들은 그냥 쭉쭉 진행을 할게요 물론 이제 상황에 따라서 질문을 해 주셔도 좋고요 여기 몇 가지 더 얘기를 좀 할게요 우리가 컨텐츠 디테일에서 템퍼처나 퓨얼 이런 것들을 얘기했었는데 한 가지만 좀 얘기를 해 주면 지금 이 디스플레이에서 S 렌더가 아니라 퓨울만 켜놓고 진행을 하면 초기에 너무 느리지 그죠 이거는 한 60정도 놓고 초기에 발생되는 현상만 좀 확인을 좀 해 볼게요 자 이렇게 초기에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는데 이건 이제 나중에 결과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퓨울의 리액션 스피드라든지 리액션 스피드는 이 지글지글 거리는 현상들이 얼마나 빨리 일어나느냐인데 리액션 스피드를 조금 올려서 1정도 놓고 어 보면 이건 이제 거의 반대네요 그죠 수치는 반대로 돼야 될 것 같아 자 0.0 0.0이 디펄트 였죠 한 0.1 정도 한번 보자고요 더 올려도 되는데 더 낮춰도 0.0 0.0이 거의 뭐 0,0 가까이 나도 관계는 없는데 크게 달라지는 느낌은 없어요 이게 훨씬 더 나을 것 같고요 좀 더 리액션 스피드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얘가 좀 세진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에어 퓨울 레이셔 뭐 이런 것들도 있긴 합니다 이게 뭐 근데 이거 크게 차이를 느끼지 못하겠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공기와 연료의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인데요 이런 것들에 의해서 어 그 그게 이제 공기고 연료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솔린 같은 거 그러니까 휘발유 같은 게 순간적으로 타들어 갈 때 이런 영향 얘가 영향을 받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큰 차이를 잘 못 느끼겠어요 뭐 그건 그렇고요 이그니션 템포처는 이 템포처의 설정들이 얼마나 빨리 진행되느냐 그러니까 이그니션은 발화점이잖아요 발화점이 얼마나 높냐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요 그 이것들은 이 플루이드에 특별하게 영향을 미친다기보단 패턴들을 조금씩 바꿉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 크게 몸으로 느끼지는 못하겠어요 자 뭐 요쯤 해놓고요 그 다음에 힛윌리스는 조금 필요한 것 같은데 이 흰색이 여기 힛윌리스가 1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라인 릴리스 이 라인 릴리스 좀 올리면 이 친구가 올라오면서 이 흰색이 약간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요쯤 설정을 해놓고요 예전히 애즈랜드를 좀 바꿔주면 사실 이건 지금 시뮬레이션에 밀도를 올려야지 그러니까 얘를 올려야지 조금 달라진 느낌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년 동안 놓고 보죠 퓨율이 너무 큰 것 같기도 하고 괜찮네요 너무 센 것 같기도 하고 그죠 붉게 올라왔다가 순간적으로 열이 식으면서 이런 패턴으로 바뀌는 것도 괜찮긴 합니다 자 요거는 네 네 디퍼리 상태로 가주고요 요거는 자 0.5 아 이브니션 템포지 0.5 정도 네 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이 템포처에 터블런스를 조금 더 많이 넣어줄게요 예를 들면 여기 이제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는데 이게 너무 이쁘지 않아요 그죠 그렇지 어 좋아요 훨씬 더 자연스럽죠 오케이 어 자 이제는 조금 더 내가 어 이 정도면 괜찮다는 생각이 들 정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자 이 터블런스를 더 올려주고 노이즈가 있는데 이 노이즈를 더 올려주면 더 복잡한 게 만들어지는데 더 복잡한 게 만들어지는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 이제 레솔루션을 잔뜩 올려야 돼요 근데 뭐 멀리서 터지는 거라면 뭐 그러니까 멀리라기보다는 약간 미디움 샷으로 터지는 거라면 뭐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당연히 레솔루션을 더 올려줘야겠죠 그죠 너무 센 것 같다 그치 너무 어 이 이 이 이 몰랑불랑한 거품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자 됐어요 그래서 이 템퍼처의 터블런스가 마지막 단계에서 어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니까 요거 잊지 말고 잘 넣어주시고요 자 멈춰라 15나 20정도 고상대로 17 16 뭐 이 정도 만들어주죠 자 한 3프레임만 보죠 어 좋아요 이 정도만 갑시다 좋아요 자 잘 됐고요 지금 이쪽은 이제 그림자 그러니까 어두운 부분이라서 이렇게 되는 거고 지금 이 템퍼처의 디서페이션이 일로 돼 있는데 이건 뭐 상황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요거는 어 0.5 그러면 한 15프레임만에 불기둥이 이제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4프레임 번으로 24에 그러니까 12프레임 정도 되겠죠 이제 24프레임 포세컨으로 계산을 하면 그 다음에 어 델시티의 디스페이션은 네 24프레임 그러니까 오랫동안 살아남는 걸로 근데 이것도 중요한 건데요 불기둥이 확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솔직히 영화에서 그 불기둥이 올라오는 걸 2초 넘게 막 3,4초 동안 보여주진 않아요 순간적으로 빵 터지고 먼지가 잔뜩 있을 때 커트되는 경향이 많죠 그죠 왜냐하면 이 이 뒤에 시뮬레이션을 하는 건 가면 갈수록 무지하게 느려져요 그래서 적당한 때 커트해 주는 걸 사용을 한다면 시뮬레이션 타이밍을 좀 아킬 수가 있어요 여기 텐션이라든지 텐션 필드 같은 경우에 이 이 가스 층이 마치 점액 같은 형상을 만들어주는 건데 이런 것들은 굳이 쓸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다 정리가 됐고요 이 상태에서 여전히 계속해서 퀄리티를 올릴 수가 있는데 외부의 힘을 빌릴 때가 됐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 친구가 폭발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여기 파티클을 보죠 보면 지금 내 이름을 잘 정리를 해놨어야 되는데 이 친구가 이 플루이드의 영향력을 꺼버리죠 선택해서 디세이블을 해보면 플루이드를 유아인드에서 플레이해보면 이 파티클이 있는 거지 이 파티클 이 파티클에 우리가 FX 메뉴에 필드에 추가적인 터블런스를 넣을 수가 있어요 여기 터블런스라기보다는 필드 그 중에서도 볼륨 액시스를 한번 넣어볼게요 볼륨 액시스 옵션에 가서 이 친구는 스피어로 좀 만들어 볼게요 특별한 설정은 나중에 하죠 이렇게 해서 볼륨 액시스를 만들었습니다 이 볼륨 액시스를 선택을 하면 얘가 붉은색으로 바뀌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폭파의 방향을 좀 결정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얼른 액시스를 키면 잘 보세요 이렇게 화살표가 생기죠 이거처럼 비슷하게 이걸 적당히 이렇게 회전을 시키고 적당한 곳에 위치시켜서 예를 들면 폭파가 일어나는데 리와인드에서 플레이해보면 파티클을 한번 확인해보죠 파티클이 잘 보이지도 않는데 리와인드에서 플레이해보면 파티클이 이쪽 방향으로 많이 흘러가는 경향을 보여요 이렇게 이거는 왜 그러냐면 더 올려볼게요 한 20정도 한번 올려보죠 다시 파티클을 선택을 해서 이 친구들이죠 그러면 그지 이쪽 방향으로 심하게 가죠 그지 이렇게 이건 좀 너무 센 것 같고요 그래서 얘는 한 10정도로 해서 이쪽 방향으로 가고요 중요한 건 사실 얘도 많이 늘 필요는 없고요 이쪽 방향으로 가는 터블런스를 좀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얘를 켜놓고 보죠 어 난리가 났네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만들어지는 애를 살짝 비켜가면 다른 데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그 부분만 심하게 이제 파티클이 유동을 치겠죠 이렇게 자 뭔지 알겠죠 그래서 터블런스는 3정도로 낮추고요 그 다음에 필드도 한 5정도 낮춰서 너무 심하게 하지 말고요 네 이렇게 좀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너무 심한 것 같은데 여기 이 어라운드 엑시스는 약간 회전을 시켜주는 건데 회전력을 만들어주는 건데 회전력 같은 건 굳이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이 프리퀀시는 얼마나 지글지글 거리는 건데 사실 여기는 그렇게 많은 지글지글 거림은 존재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파티클이 몇 개 안 되거든 그래서 물론 이제 파티클을 많이 넣으면 더 이쁘게 되겠죠 물론 그렇게 되면 시뮬레이션 타임도 오래 걸리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겠죠 조금 더 낮춰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하는데 여전히 많이